미중 외교장관 회담 전에 미국 측은 회담 결과를 우리 쪽에 상세히 공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설명을 위해 오늘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가 같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따라 중국을 방문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방중 일정이 끝난 뒤 일본을 방문한 다음 날 서울 외교부를 찾았는데 방중 결과를 영내 동맹국들에 신속하게 공유하려는 차원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 카운터 파티인 최영삼 차관보를 만나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한 역할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우호적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책임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최차관보 역시 미국 측의 이런 의견을 듣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촉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차관보가 미국의 건강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미중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같이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